이대화의 영화세상 볼만한 영화를 소개해드리는데 전주영화제가 어제 개막이 됐네요. 시내 작품부터 고장 작품까지 영화팬들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전주영화에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보셨어요? 저는 전주를 못 가봤습니다. 아니 저기 처가 댁이 부안이라며 네. 가깝긴 한데요. 그래서 처가 식구들은 많이 갔을 텐데 저는 아직 못 가봤고 한동마을도 못 가보셨어요? 네. 꼭 한번 가보셨습니다. 꼭 가보세요. 부안 바로 옆인데 완산공원도 좋다고 하고 덕진공원 또 벽화마을도 있고요. 요즘 참 여행가기 좋은 날씨죠. 좋은 계절이죠. 모학산 근처 카페도 정말 좋더라고요. 자 일단은 누적 관객 숫자 얘기해주세요. 네. 1위는 당연하죠.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 예매율은 85%를 기록하고 있고요. 860만? 네. 누적 관객이 860만. 뭐 일요일까지 천만 될 거라고. 천만이 넘을 것 같아요. 명량을 깰 것 같죠?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검색해봐도 이렇게 자리가 없더라고요. 별로. 그러니까 좋은 자리는 이제 거의 없을 텐데요. 아니 뭐 천만을 이미 예상하고 들어간 영화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저는 나의 특별한 형제가 더 보고 싶네요. 뭐 이렇게 히어로 영화 액션 영화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영화에 더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나의 특별한 형제가 예매율은 4%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까지 누적 관객은 17만 기록했습니다. 3위는 애니메이션인데요. 극장판 보물섬 대모음이고 예매율은 2위와 마찬가지로 4% 기록하고 있고 누적 관객은 40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맘에도 아이가 있는 집안에서는 그렇죠. 요거 많이 보겠는데 뽀로로. 엄마 손잡고 같이 가야죠. 자 오늘 나의 특별한 형제죠? 네. 신하균 씨, 이광수 씨, 이솜 씨가 주연을 했고요. 줄거리는 신하균 씨가 지체장애를 가진 형으로 나오고요. 이광수 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으로 나옵니다. 형은 움직일 수는 없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가 좋습니다. 동생은 지적장애를 가지긴 했지만 수영을 정말 잘할 정도로 아주 몸이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없는 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얘기를 담고 있는데 영화 중반에 이광수 씨가 평생 살아온 형을 형 그리고 어렸을 때 자기를 버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온 엄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까지는 좀 코믹으로 흐르던 영화가 이 시점부터는 감동 코드로 흐르는 그런 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하균과 이광수 케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두 사람의 콤비 연기가 아니면 이 영화를 볼 의의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 케미가 의외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둘이 알콩달콩 주고받는 연기가 재밌고요. 또 유쾌한 서민들의 삶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또 전반적인 톤도 상당히 명랑하고 유머 장면도 많아서 지루하지도 않고요. 어느 정도는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육상효 감독이 코믹 코드가 꽤 있는 전에 반가방 가든가 그 영화 보였죠? 반가방가 맞죠. 그것도 한 감독인 것 같던데 유머가 이번에도 아주 잘 살아있고요. 네. 또 장애를 중심 소재로 다루긴 합니다만 그걸 단지 심파 요소로만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영어를 교정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장애인과 일반인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다. 이렇게 교정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좀 걱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편견도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요. 장애에 대한 인식과 싸우는 영화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광수 씨 연기가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뭐 신학윤 씨야 이미 연기력이 다 검증이 됐지만 이광수 씨 하면 다들 러닝맨 같은 예능을 통해서만 아시기 때문에 그냥 마냥 재밌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열심히 연기했고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광수 팬들이라면 굉장히 흐뭇하게 볼 수 있는 영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공 이사님이 12살 아이랑 봐도 될까요? 네. 아주 감동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마이너스 관점은? 전형적인 울다가 웃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한국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심하게 심파로 흐르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스토리의 세련됨이나 이런 거는 너무 큰 기대는 없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 될 텐데요. 어벤져스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시간대의 영화를 보기가 좀 힘들어요. 아침이나 오후 시간대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밤에나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 평론가들보다 어떻게 보면 청취자들 의견이 정말 평이 맞는 것 같은데 6354님이 나의 특별한 형제 친동생하고 같이 봤는데 재미도 있고 마음이 짠했어요. 추천합니다 하셨고 우미선 씨도 영화 재밌어요. 재미도 있고 슬프니까 꼭 보세요 라고 하셨고 권은영님 나의 특별한 형제 정말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어찌나 울었든지 영화관 나오면서 눈이 빨개졌는데 이광수 씨 연기 최고여서 강추합니다. 청취자분들이 다 강추하네요. 다행히 제가 오늘 얘기한 거랑 비슷해서 그런 비슷하네요. 좋은가 보다. 보고 싶네요. 3864 저는 아들 수료식 마치고 어벤져스 봤는데 생각보다는 별로였어요. 전작은 재밌게 봤는데 엔드게임은 좀 지루했어요. 오늘 추천해 주신 영화 한번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나의 특별한 형제. 엄청 보고 싶네요. 네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청취평이 다 좋은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네 가볍게 보세요. 자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엔딩 크레딧에 흐르는 음악인데요. 원래 모카의 해피라는 곡인데 이거를 신하균 씨, 이광수 씨 그리고 이솜 씨가 리메이크 했습니다. 아주 예쁘게 참 감동적으로 마무리 하더라고요. 네 이대하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